아줌봐, 아줌봐. 엄마 왔다. 엄마 여왕이다, 여왕. 내가 오늘은 여왕이다. 엄마 여왕이다. 내가 오늘 여왕이다. 여왕이다. 오늘만큼은 천이랑 아빠랑 둘이서 엄마 하던 일을 우리가 도맡아서 다 해보자. 자, 그럼 우린 뭐부터 할까? 이제 밥부터 먹어야지. 밥이요, 우리 식사를 챙깁시다. 무엇을 챙겨드릴까요? 아, 김치를 찾아줄까? 나도라, 너는 하는 거 아니란다. 아니, 김치. 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저 안에 어디 있을 텐데. 기다려보세요. 깻잎 몇 개 좀 합시다. 매출리야도 해. 아, 매출리야려? 아이고, 잘해먹네. 아유, 잘하겠어요. 어, 채연이가 아예 한 개? 옳지. 다 된 것 같습니다. 오, 이래요. 맛있게 잘 찾았네요. 예. 어? 아유, 고맙습니다. 여왕한테 양보하시는 겁니까? 네. 엄마 왜 나한테 시키지 않았니? 이렇게 음식 하는 게 재밌는데. 재밌었어, 그래도. 재밌었어? 그럼 우리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엄마한테 도와줘서 같이 하자. 뭐지? 잘. 아이고, 우리 채연이 봐라. 자기가 갖다 줬어. 잘했어. 물도 틀어놨어요. 아이고, 채연이 잘하는데. 어휴, 세상에. 채연이 팔이 걷어주고. 팔이 걷어주고. 걷었어. 걷었어. 걷어서 스스로 잘합니다. 어휴, 잘하네.